우리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끝없이 넘쳐나는 으릉락 겁둥어관으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겁둥어들이 펼쳐보이는 집채 저약과 른덜리기, 물개들의 배구 경기와 같은 바다동물들의 다채롭고 인기있는 기교 동작들은 신비로운 바다세계를 찾은 관람자들의 경탄과 웃음을 한껏 자내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얼굴 마다에는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해준 우리당에 대한 고마움이 한껏 오려 있었습니다.